안녕하십니까? 공영학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극수필 10강 제목이 무척인데요. 신영복 작가의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이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복 씨는 유명한 교수이기도 하고 민주화 투쟁도 했고 오랫동안 옥중 생활도 했고 글씨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처음처럼 소주에 서져있는 글씨체.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어쨌든 그 글씨를 쓰신 분이고 글씨체 신영복체라고. 그래서 어쨌든 글씨도 되게 이쁘게 잘 쓰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 진실이라고 했던 것이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것이고 진짜 진실은 어디 숨겨진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 수필이라서 아마 읽어보시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영복교 작가는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05학년도 6월에 매직펜과 붓이라는 매직펜이 이렇게 매직이 아니잖아. 매직펜과 붓이라는 작품으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수능하고 모의평가에 동떨어진 작가는 아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강원도 명주군 사천리에 있는 에일당 예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에일당 예터를 가져왔대. 에일당 예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홍길동 전 쓴 오늘 지금 계속 맞춤법이 틀리네요. 허균의 생가예요. 이곳은 당대 최고의 논개구로서 그리고 소설 홍길동의 작가로서 널리 알려진 교산 허균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증가하고 있을 뿐이지만 시비에 쓰여진 누실명의 한 구절처럼 정작 허균 자신은 그것을 더없이 흡족한 처서로 여기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재로 태어나 활로에서 기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두량 없는 학문의 세계로부터 모반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그가 넘나들지 않은 경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매우 자유롭게 살았다.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 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당대 사회의 모순을 뚫고 지나간 한 줄기 밀어넘는 바람이었습니다. 당대 사회의 모순을 뚫고 지나간 한 줄기 밀어넘는 바람이었대.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봉건사회에 봉건사회에 사회의 모순에 모순에 온몸으로 저항한 인물이었다. 온몸으로 저항했음을 이야기하여 저항한 삶을 살았어요. 저항하는 삶을 살았어.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도 불구하고 왜 비극적이냐면 광해군 때 반란의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 죽어요. 사지가 찢겨가지고 양지바른 언덕과 시원스러게 트인 바다 그 어디에도 해안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엘당 예토에서 마음이 고이는 것은 오히려 그의 누님인 허난서른의 정안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던 그녀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생각났냐면 바로 그의 누인 허난서른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되면 허난서른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러나 허난서른의 무덤을 찾는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엘당 예토를 가서 허난서른을 생각했지만 허난서른의 무덤을 찾아간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야. 오죽헌은 당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곡과 그의 어머니인 사임당 신씨를 모신 곳입니다. 알죠? 율곡 이기 신사임당 우리 집회로 치자면 5천원권 집회에 있는 분이고 5만원권 집회에 계신 분 사임당을 마침 은은한 국화향기 속에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에 그 아들인 율곡을 거두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배경묘사인데 거기는 그 오죽헌에 가면 은은한 국화향기가 이렇게 있는 그 돌향기 속에 있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사실은 국화라는 것이 지조의 상징이죠. 지조의 상징이면서 뒤에 이어지는 허난서른의 무덤 이런 허난설헌의 난서른의 무덤 허난설헌의 본명은 허초희 허초희 무덤과 대비가 됩니다. 약간 허난설헌의 무덤은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에 그 아들인 율곡을 거두어두고 있었습니다. 율곡선생은 조선저 최대의 정치가의 자학자로서 결의의 사표임이 틀림이 없고 그를 길러낸 사임당 역시 현모의 귀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뭐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봉건적 미덕의 정점을 확인하게 하는 성역이었습니다. 극화된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은 분명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곳이 봉건적 미덕의 정점이었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여기는 이의와 신사임당은 그 조선의 봉건적 윤리와 엘리트주의를 엘리트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기 있는 작가가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이고 뛰어난 현모양처의 대표임은 맞지만 이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면 봉건적 윤리와 엘리트주의를 상징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국 이 글을 쓴 글쓴이의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 시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교산을 찾아보고 올 일하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허난선언 허초이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치월리 자욱한 새벽 안개 속을 물어 물어 찾아왔습니다. 오죽헌과는 달리 허난선언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보이는 판단에서 한 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에 오죽헌과는 달리 허난선언의 무덤은 우리의 원래 어떤 그런 판단에서 물러나 다시금 바라보게 한대. 그러니까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한다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 보이는 판단 이 판단은 우리가 보통 어떤 업적이나 업적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어떤 걸 평가하죠. 그죠?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 즉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업적보다 업적보다 이면적인 의미를 이면적인 의미를 다시 판단하게 한다는 거야. 판단하게 한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우리한테. 좀 더 가볼게요. 당신이 힘들게는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만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 그의 생애를 잃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원리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 중요하고 여성에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가 사회 근본적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이 헌한 선언의 무덤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헌한 선언의 무덤에 그러니까 여기에 정점이 오르는 성취는 사임당이라면 이 사임당을 의미하는 거라면 시대의 아픔은 결국 헌한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면 여기에 와봐야 된다는 거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와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해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탄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이렇게 해서 27배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결국 헌한설헌의 불행하고 힘겨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힘겨운 삶은 자연스럽게 뭐랑 대비가 되냐면 신사임당의 삶과 신사임당의 삶과 대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그냥 편안한 사대부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랑 대비가 된다고. 자, 그 다음 갈게요. 사임당이 고한 화저도에서는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질곡의 흔적이 자, 봉건적 질곡의 흔전이 난설헌의 차가운 시비에는 곳곳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헌한설헌의 삶이 헌한설헌의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예요. 가치 있는 이유. 이해 됐죠? 봉건적 질서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야.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고 보면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헌한설헌이 살자린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물질문명이 현대물질문명의 부정적인 양상을 비판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양상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비판 속에는 결국에 진실된 역사의식은 진실된 역사의식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대리현실을 창조한다는 건 얼마든지 뭐한다고 역사를 역사를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원하는 걸 원하는 걸 역사로 본다고 자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탈라질 수밖에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서의 둘째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해당 세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어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어야 진실이 제대로 진실이 제대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죽허레들러 지월이 이룬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가 역사 다음 장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허난설원 시대의 어떤 문제 허난설원 시대의 모순이 현재에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어요. 그 말은 세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라는 거야. 즉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을 차별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현실은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았어요. 시대의 모순을 비껴간 사람들이 화려하게 각각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모순을 비껴간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자면 사임당이나 율곡 이희선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사임당과 율곡이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철망을 겨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이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이란 건 결국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보다는 자식의 세속적 성공 세속적 성공을 세속적 성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삶은 모성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헌한 사람보다는 신사임당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신사임당이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부모들도 그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결국에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신경이 충세를 받는 완벽한 장벽 앞에 작은 비극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현실은 성공과 쾌락 성공과 쾌락 즐거움을 중시하는 거야. 됐죠? 이런 걸 중시하는 사회력 이런 것에서 당신의 절망 당신의 실망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올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남의 무당 앞에 냉수 떠놓고 소지 올려 넋을 부르며 밤사이 사이좋게 손잡고 놀으라고 당부하던 허초이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붙여가는 오늘의 현실이 그러니까 이 오늘의 현실은 결국에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붙여간다는 것은 결국 시대적인 모순 즉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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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무시하고 있다 무관심 해결은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시대적인 고뇌나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부고속도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자 중부고속도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은 당연히 현대 물질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현대 물질문명 귓전을 앓히고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에 지금은 그녀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두 아이의 무덤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 아들을 옆에 두지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묻지도 못한 채 자욱하는 아침의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대비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임당의 묘와 대비되는 거예요. 묘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연락은 그 기쁨을 타버린 제로 남기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는 자 이게 제목이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던 이게 제목인데 이건 결국에 역사의 밝은 면보다 밝은 면보다 오히려 어두운 면을 어두운 면이 진실에 가깝다 가깝다는 얘기인 거고 이 말은 결국 어떤 시대적인 아까 했던 것처럼 시대적인 고뇌와 고민 시대적인 고뇌와 고민이 필요함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용 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허난설원의 삶이 삶을 통해서 시대를 고민하고 어두운 측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세로 나아가기는 힘이다 하는 게 여기는 이 작품의 주제고요. 결국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현실의 모순을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고 직시하고 직시하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작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일단 인물의 삶을 대비해서 그냥 인물이 아니지 역사적 인물 역사적인 인물의 삶을 인물의 삶을 대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여정 견문 감상으로 되어 있는 기행문적인 성격이 있어 기행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번째 온갖 비유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요거 드러내고 있구요. 비판적 의식 드러내고 있구요. 그 다음 마지막 네번째 이 글 또한 편지글 형식으로 서술했다. 편지글 형식으로 서술 했습니다. 자 다 됐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아까 있잖아. 여정의 순서. 자 그 다음 2번 윗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건 정답이 4번이죠. 예일당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상념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건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대한 게 아니라 허균의 삶에 대한 걸 떠올렸어요. 글쓴이의 화저도의 심사임당이 여성으로 감내해 대한 고통 고통은 반영되지 않지요. 청자로 절정되는 당신이 시대의 모습을 비켜간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태도를 안삭하게 여긴 적 없습니다. 당신은 꼭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3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결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돌층계 위 드높은 문성사는 당대의 지배적 가치를 실현하여 정점에 오른 이의 미덕을 현재화여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려는 화제의 가치관이 아니지. 이거는 시대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이것을 극수필은 다 끝났고요. 이제 지문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